이번엔 또 무슨 이번엔 또 무슨 선택하여라 아니 뭔데 이거 눈보라 하나까지 진짜 깨알같이 넣어주네 이거 우워 나오고 뚝뱅이 깨지는거 아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귀족 그램린 픽업 이벤트인데 왜 이렇게 약해 엄청 약하네 약하가 더 빠른데 성장 속도 야 리트 가면 안 되겠다 우와 한테가 머리 깨진다 아빠 요 이게 왜 이렇게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일드 후로스트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엘리트 피하는 길이 없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너무 강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이다 그래도 1막에서 나오면 유물 나중에라도 주지 3막에서 나오면 나중에도 안준다 와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아니 물음표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뭐하는거야 아니 미친 사람아 허허 이러고 있다 잘 잤니? 날씨 좋지 오늘 날씨는 눈보라란다 잘 먹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솔직히 왓츠도 명상관련 카드만 구역구역 넣어서 쥐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 넘침 유불 나중에 주는 유불 시작 심장클 나작집 아니다 룬반구다 이거는 아이고 이게 드로니야 내면의 평화 보상 걸어봐 캘리퍼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핵제 비터벨 시드를 만들어주는 원하는 시드를 찾아주는 모드가 존재한다. 앞으로 가로시는 재구성에 고통받을 예정이다. 미션 거절하면 그만이야 솔 솔직히 빨간 맛도 난기바 찬몽 시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기바 찬몽 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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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정도 해도 그냥 쉽게 잡네 웬만해선 웬만해선 디펙트를 막을 수 없다 팽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 검열된 모드. 어째서인지 눈물이 나는 모드. 낮에. 나미다가. 눈물이 나는 데스. 야노스 암 잘 잡네. 앗 쏙박. 섬탑에서 날 쏙박할 수 있는 건 없다.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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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2. 4. 이전에 과로시가 꿈에 디펙트가 되었는데, 바로 오기며 맹기를 바라라는 디펙트가 진실으로 기뻐 제이크트스에 맞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과로시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과로시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과로시가 되었다. 오지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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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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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를 시가 꿈에 디백트가 된 것인가 디백트가 꿈에 와를 시가 된 것인가... 둘 다 파란 옷이라 하였지 못하겠구나 와를 시와 디백트는 틀림없이 구분이 있는 것인데 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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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담 쓰레기 게임 첨탐 문흑 1클릭 게임 과로시의 부산은 파란색이다 그녀석도 파란색이다 과로시는 세글자이다 그녀석도 세글자이다 과로시도 파란색이고 세글자이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미라손? 저어는 이시드 하면서 구상 걸렸다가 050505050505단에서 받침 억지로 밀었음 어이 뭐야 아잇 잘못 눌렀어 아씨 그냥 뭐 후프 하나 쓰자 아이 아니 이걸 왜 써 아잇 잘 잘못 눌렀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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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와호 x3 5급 상자 1코 깎이는 앞뒤기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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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클릭 2클릭 3클릭 이 앙추 어디가누 아예 터보 두개만 할걸 터보 3개 에바였다 자동사냥합니다 이쯤 되면 자동사냥해줘 이게 만겜이네 자동사냥도 없네 킬 올 어 퓨 큰일날뻔 오우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난이 클릭만 더럽게 하고 딜은 약해 매크로 짜야겠는데 이거 잘 알려진 것처럼 디펙트는 창방에서 쉽게 죽는다 과로시도 창으로 지르거나 방패로 패면 죽는다 맹고 순수 순 수 쓰레기 순수하지 못한 디펙트 쌈광 디펙트 쌈광 디펙트 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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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죽음 앗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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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나? 있겠지? 기사나 디펙트는 사막에 가면 높은 확률로 죽는다 과로시도 사막에 가면 높은 확률로 죽는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일거웠으니까 살지 않을까?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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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죽어라 달팽이 디럭스 본버 460원으로 뭐 살 수 있지 석세 달력 아우레인지 빙하 아임등 헉 헉 쓰레기 이 정도면 죽을 확률도 있지 않나 업적스런이요 안할듯 꿀 뽑아버렸네 뭐야 방귀 들어오게 이래 어 어 어 내 무슨 죽을 준비해라 에어 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홍어가 뽑히는데도 정말 아무렇지 않는 아 아 꼬동맞았어 대충 하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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